마지막 파트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션이에요. 연계 데이터 구성. 첫 번째 포인트, 연계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통합 구현이라는 개념을 먼저 볼 건데요. 연계 데이터를 구성한다는 게 통합 구현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을 구성하는 걸 통합 구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통합 구현에 필요한 요소는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그리고 중개 시스템,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얘네들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송신 시스템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겠고요. 중개 시스템은 송신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 또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수신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중개 시스템이 있으면 송수신 시스템 간의 분리로 보완성이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송신된 데이터의 오류 처리 또는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넘어가서 이제 수신 시스템과 모듈 나와 있죠. 수신 모듈, 수신 시스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연계 데이터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이러한 시스템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핵심이 됩니다. 시스템 간 송수신되는 데이터로 이 데이터 안에는 데이터의 속성이나 데이터의 길이, 데이터의 타입 등을 포함합니다. 데이터의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연계 요구사항 분석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럴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암기를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암기를 하신다고 하셔도 가장 후순위로 밀어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직까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구사항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요구사항은 어딜 가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연계 데이터를 식별하고 표준화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연계 데이터를 식별하고 식별된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써있죠. 아래쪽에 한번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간 연계하려는 정보를 상세화합니다. 데이터의 타입은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코드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상세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계 항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일반적으로 연계 정보가 수신 시스템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적용을 하거나 변환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연계 데이터 중에 코드를 통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항목을 적절하게 변환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송신 시스템의 코드였더라도 수신 시스템에 맞는 코드로 다시 맵핑을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통합해서 표준화를 한 다음에 맵핑을 하거나 어쨌든 결국에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변경된 데이터의 구분 방식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와 표준화가 완료된 정보를 각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계 데이터 식별자와 변경 구분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식별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변경 구분은 송신 정보를 수신 시스템의 테이블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식별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할 건지 수정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식별해서 보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관리 정보, 송수신 여부나 일시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정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에 추가돼서 전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연계 데이터의 표현 방식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연계 데이터를 순수하게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내야 되는데 대표적인 형식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형식입니다. XML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태그라는 걸 생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상세화할 수 있고요. JSON 같은 경우에는 얘를 대체하는 독립적인 개방형 표준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속성과 값의 쌍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jax라는 기술에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다음은 순수한 텍스트 형식, 콤마랑 세미콜론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해놓은 텍스트 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인터페이스 정의서 및 명세서 나와 있는데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이터가 오가는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데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현황을 작성을 해두고요. 이 작성한 인터페이스 현황별로 자세하게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타입이나 길이 등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걸 명세서라고 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정의서가 있고 정의서는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의서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명세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